안녕하세요. 전당과세 입니다. 여기는 제가 다니는 교회이고요. 장로교회 입니다. 그리고 오늘 여기와 잔디 깎으러 왔는데 지금 사실 여기 옆에 여기는 다 깎았어요. 그런데 옆에 짧은거 긴거 이거는 트랙터로 깎었는데 잔디 깎는 기계로 깎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여기 기계이고요. 여기 브레이크고요. 브레이크를 내리고. 그 다음에 여기 잔디도 칼라리소로 가는거거든요. 근데 이제 장로교 갓에서 음료진 수납으로 가고 있는 동그략 condam 사이 보이시고 그리고 접속을 헷갈리존으로 만들어요. 또 이소인이 결론이 없어서 오늘 저로 다 깎았고요. 오늘 저로 다 깎았고요.